사랑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공직자 가족 여러분, 김포의 새로운 성장이 기대되는 2024 갓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1월 19일, 드디어 우리 김포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으로 가는 GTX-D도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김포에서 강남까지 30분이면 도착하게 됩니다. 도시 성장의 혈관이 되는 이런 교통 동맥을 통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도시, 자부심 느끼는 김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작년 김포-서울 통합 추진으로 우리 김포시가 전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지수 1위에 올랐습니다. 김포-서울 통합 또한 최선을 다해 달성해내겠습니다. 지난 한 해 김포시의 숙원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항상 함께해 주십시오. 청룡의 기운으로 더 높이 날아오르는 김포를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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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